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질환경기사 여러분 2023년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실 텐데요 먼저 1차 필기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이 필기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 필기, 합격전략설명회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자격증 왜 필요한가 그죠? 정말 앞으로도 필요할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수질환경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자격증인데요 이게 각 사업장별로 이제 사업장이 1종이냐 2종이냐 그 종별로 필요한 환경기술인 기사나 산업기사 혹은 환경기능사 이런 기술인이 있어요 그 기술인이 법적으로 몇 명 이상이 있어야 이 사업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기준도 여러분 나중에 법규에서 배우실 내용이에요 자 그거에 따라서 기사나 산업기사가 사업장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겠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든가 혹은 이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충족을 하셔서 이 시험을 보시게 되시는 거죠 그죠?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취업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종 이제 환경 관련된 엔지니어링 그죠? 건설회사 분석업체 혹은 여러 시설의 환경관련 시설 혹은 환경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제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필수로 그냥 이제 취업을 할 때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는 조금 자격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웬만하신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고등학교나 아니면 전문대나 여러분이 실물을 보시든 그래서 이 환경직종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격이 되시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거의 필수 자격증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질만 보시는 게 아니라 대기까지 같이 쌍기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질 폐기물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환경이라는 업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 자격증은 진짜 필요한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보시면은 어떤 기업 어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지 여기서 그죠? 이거 여러분 제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배우라 수질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은 특히나 공무원 제가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어요 환경직 그래서 가산점으로 또 기사랑 산업기사 들어가게 돼요 환경기능사도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든 채용을 이제 하든 어디서든 환경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일을 하신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아무나 이 기사나 산업기사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해요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래서 이제 기사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실무 1년 혹은 기능사 보시고 가지고 있고 취득하고 실무 3년 혹은 이제 관련 학과 전공자 혹은 뭐 다른 경력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아마 이제 원서 접수 하실 때 큐넷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응시하는 기사나 산업기사를 내가 볼 수 있냐 응시 자격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과를 선택해서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산업기사도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큐넷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혹은 저희 배우락 수질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배우락 연구소 초보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위에 이 윗단에 그럼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쭈르륵 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시험 일정 발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수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회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 2, 3회 4회는 아니라는 거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게 이 응시 자격 갖춘 거를요 어떤 분들이 이제 나는 지금 원서 접수는 1월인데 그 이제 2월까지 응시 자격을 못 갖춰서 그래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회 차에 다 두 번 지금 이렇게 넣어놨어요 시험이 실제로는 1회가 두 번이니까 4번으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회 이때 봤는데 이때도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2월에 여러분 보셨으면 3월에 못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응시 자격이 2월까지 안 거쳐지고 3월부터 응시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3회로 여러분 되니까 네 요 기간대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고 네 잘 정리해서 나 언제 볼 건지 보시는데 웬만하면 1회에 보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1년에 요 자격증을 취득한 그러니까 합격생들을 한 뭐 한 몇 천명 정도로 정해놔요 그러면은 만약에 1회에서 얘가 절대평가잖아요 1회에서 한마디로 합격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2, 3회의 난이도를 좀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생 수를 이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사람 신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수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1회 시험이 웬만하면 제일 쉽게 나와요 그래서 1회 시험에서 혹시라도 시험을 이제 합격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3회가 좀 쉽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건데 웬만하면 1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고 제일 쉽게 나오니까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은 시험이 1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능하다면 1회 시험을 봐주세요 자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객관식 4지선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답 찾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 이제 종이 시험 안 보죠 컴퓨터로 다 시험을 보는 CBT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과목이 다르죠 그죠? 우리 기사가 5과목이고 한 과목에 20문제라서 이제 전체 100문제 그래서 총 2.5시간 주어지고요 산업기사는 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총 80문제 2시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건 뭐가 달라졌냐 옛날에는 감독관이 종이 다 나눠주고 같은 교실에 이제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만 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컴퓨터로 보니까 내 옆자리 다른 하회 기사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자격증 아니라도 같은 컴퓨터실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시험 회차가 또 늘었습니다 한 회차에서 1회차라고 하면 시험 한 번만 볼 수 있지만 그 보는 시간은 우리가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유형이 옛날에는 종이로 볼 때는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었는데 이제 CBT로 바뀌면서 같은 대기기사라도 보는 문제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문제 출제를 기사나 산업기사는 이제 문제은행으로 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추려서 이제 100문제 맞춰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별로 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니까 출제되는 게 종류가 다 다르게 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BT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럼 계산 문제 풀 때 저 손으로 푸는 게 편한데 이 컴퓨터로 풀면은 그러면은 종이 제가 들고 가야 돼요? 종이 사용해도 돼요? 네 사용해도 되는데 제공하는 연습장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습장도 시험 후에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문제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 CBT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문제 보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CBT라고 해서 뭐 다르게 준비하는 거 아니고요 출제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빈출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기본에 충실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감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는 다섯 감옥 산업기사는 네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산업기사에서 뭐가 없냐 그러면 상하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은요 이 다섯 감옥 다 보시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은 상하수도 계획은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공정과 법규 문제는요 보시면은 다 똑같이 나와요 앞에 세 감옥은 조금 이제 난이도라던가 나오는 유형이 조금 트렌드가 다르다고 하면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공정과 법규는요 트렌드가 없어요 똑같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기사랑 산업기사를 동시에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1회차에다가 기사 보시고 같은 고사장의 시간만 다르게 해서 산업기사 이렇게는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우리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사는 다섯 감옥 산업기사는 네 감옥 그 과목마다 이제 4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40점이 안 되면 과목가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기사면 100문제 중에 그 다음에 산업기사면 80문제 중에 60%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가 우리 과목단 2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제 40점이라고 하면은 8문제 이상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과목별로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기사는 이제 100문제 중에서 60개 이상 산업기사는 80문제 중에서 이제 48문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점수를 했더니 기사인데 어 점수 봤더니 70점 나왔어요 합격이죠? 전체 점수 70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정 하나가 7문제만 맞은 거예요 이거 합격일까요? 아닐까요? 자 전체 60점 이상은 되는데 감옥별로 40점 8문제 안 되니까 이거 과목가락으로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에 치우쳐서 보셔으면 안 되고 최소한 8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힘줘야 될 부분 그죠? 거기에서 점수를 얻어서 이제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러지 마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기출문제 우리 어떻게 나왔냐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자 우리 유형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로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이렇게 나눕니다 자 보시면 단답형은요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정의는 뭔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외우면은 맞추고 못 외우면은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얘는 특징이 공부방법 굉장히 쉬운데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얘는 뭔가 내가 머리가 좋아해도 그런 거 필요 없죠?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좋지만 내가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나오기가 나올 확률이 큰 문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빈출 문제를 공약해서 단답형은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될까?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원리를 알면 아 이 공식 대입해야 되지 그리고 그 공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숫자 집어넣고 계산기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특징은 공식 몇 개 없어요 양은 적은데 연습을 해야 이거를 조금 복잡하죠 그죠?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산형 문제는요 잘만 연습해 놓으면 완전 효자 과목이에요 점수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는 장답형입니다 얘는요 다 필요해요 어려워요 이해도 해야 되고요 외우기도 해야 되고요 짬뽕에서 나오는 거고 문제 엄청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장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은 시험 정수가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형별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사 전체로 봤을 때는요 단답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답형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법규랑 공정 4호 과목에서 100% 거의 100%가 단답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호 과목 빼고 우리 1에서 3 과목을 보게 되면은 단답형 비중이 좀 줄고 장답형과 계산형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기사도 보면은 비슷해요 특히나 산업기사는 단답형이 진짜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산업기사 보실 때는 훨씬 더 단답형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과목별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수질원형, 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디가 많아요? 네 장답형, 계산형 많이 나옵니다 상하수도 계획도 단답형이에요 방지기술도 골고루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거의 치우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합격을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조금만 공부해서 쉽게 합격하는 방법 그죠? 효율적으로 합격 전략을 만들어야 과목별로 만들어야 결국에는 좀 더 한 번에 합격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여러분의 합격 전략 첫 번째 목표 점수를 이렇게 과목별로 다르게 맞췄습니다 계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 안정적인 점수를 좀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론이 받쳐지지 않고서 뒷부분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 계론은 힘들든 양이 많든 어렵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안 하면 다른 부분이 연결돼서 다른 부분 점수도 안 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계산형 장답형이 상대적으로 단답형보다 비중이 좀 컸죠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좀 내용이 쉬워서 점수 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무조건 높은 점수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 80점이에요 자 그 다음 상하수도 계획 볼게요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비중이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순 안기가 많고 양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나오는 부분을 공약을 해야 되겠죠 그 잘 나오는 부분이 각 공폭 특징이라던가 장단적 설계 재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여러분 빈출 부분에서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지기술 보겠습니다 방지기술은 다른 부분보다 계산형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 부분이 계산형이 조금 힘든 게 응용도 막대요 그래서 신유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솔직히 계산형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론하고 방지기술은요 정말 친해요 계론 약하면 방지기술 안 돼요 그리고 일부 방지기술 문제가 또 계론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론을 잡고 나서 꼭 방지기술을 잡으셔야 되는데 얘는 계산형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계산형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형 이외의 빈출 부분도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챙겨서 70점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앞부분에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점수를 여기서 안정적인 합격 점수 얻고 공정과 법규는 어떻냐? 양이 많거든요 단순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은 많은데 단순 암기예요 이거 다 하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기사 공부만 1년 넘게 2년 넘게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치를 낮추면 공부할 게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공부하겠다 범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4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한 80%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목표 점수 이렇게 작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80점도 맞을 수 있어요 문제가 조금 여기에 얻어 걸리는 것이 많으며 근데 그래서 이 부분 빈출 부분 위주로 여러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산업기사도 한번 볼게요 산업기사도 비슷하죠 그죠? 근데 법규에 제가 10점을 더 줬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공정과 법규에서도 조금 더 목표 점수를 올려야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죠 방식은 동일합니다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개론 방지기술에서는 이렇게 하고 공정법규에서도 양줄여서 빈출 부분을 보는 거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로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한 게 좋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개론이에요 그래서 개론은 당연히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지기술을 보세요 상하수도 계획이 아니라 왜냐하면 개론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질 오염이 뭐고 원래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배운다면은 이제 수질 방지기술은요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건지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은 이 방지기술들을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할 것이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 계획순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순서들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 공정과 법규는 끝에 보는 게 좋지만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이때 방지기술 할 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투트랙으로 시간이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던가 아니면 나는 두 과목을 볼 수 있다 하시면 투트랙으로 가셔도 되고 산업기사도 이렇게 개론, 방지기술 순으로 보시고 얘도 내가 투트랙으로 갈지 아니면 원트랙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 다 배우락에 아까 제가 초보 가이드 있었잖아요 거기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배우락에서는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짰어요 입문이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 꼭 환경 전공하신 분들만 이 시험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 분들 위해서 혹은 정말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워밍업, 몸을 이제 데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워밍업으로 입문이론 보시고요 기본이론에서 정말로 이제 이해를 위한 거 그 다음 빈출이 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통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문제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안하니까 우리가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이해는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이제 파이널 특강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핵심 요약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이벤트 기간에 신청하시면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 가지고 필기 핵심 요약집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한 번 더 시험 직전에 볼 거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실기 가시면은 역시 또 진행이 되죠 그리고 2차 실기에서도 여러분 핵심 요약집이 또 한 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전략 설명회로 합격 설명회로 합격 전략 설명회로 설명드린 거는 여기 필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제 2차 이제 합격 합격 전략 설명회를 또 한 번 OT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서 핵심 요약집까지 받아보시고 그죠?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전략을 가지고 정말 내가 다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쁜데 여러분 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전략을 먼저 미리 수립하셔서 하셔서 정말 우리는 지금 10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 아니고 남보다 더 잘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고요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략만 잘 수립을 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그죠? 잘 따라오시면은요 정말 손쉽게 정말 효율적으로 그죠? 그렇게 합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험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건지 그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난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합격하려고 그죠? 합격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랑 강의랑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본 강의에서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